You should know that I'll be coming home everyday everyday All day, all day, all day, all night 너의 옆에, 곁에 내가 All day, all day, all day, all day 싸움 잘해가지고 존경하는 형이 있어 근데 그 형이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 형이 알고 보니까 존나 스윗한 거 보는 느낌? 막 애교쟁이야 딱 그 느낌 아니 형님 그냥 씨발 랩으로 박아주세요 이 씨발 년들아 하면서 그거야 그냥 내 말은 그냥 야 이 개새끼들아 니네 존또 모르면서 랩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비웅신들이 오늘 6시에 나온 스윙스의 업그레이드 5 업그레이드 1이 2008년에 시작해서 성장통 업그레이드 2 감정 기복 빈티지 스윙스 거치면서 업그레이드 3까지 나오고 업그레이드 4 2020년 이후에 2024년 버전 국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 이름 스윙스 최신 음악이 나왔습니다 자기암시 왜 넘어가냐고요? 근데 이거 진짜 좋은 앨범이라고 생각해 이거 진짜 도움될 거라고 생각해 나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씻을 때까지 이거 틀어놓고 진짜 씻으면 이거 효과 있을걸? 자기계발 책 보는 거를 음악용으로 만든 거잖아 내 손한테 감사해 예요 내 발한테 감사해 봐봐 오자 벌써 와 나는 내 걸음에 감사해 끼이이이요 난 볼 수 있어서 감사해 끼이이이요 난 먹을 게 있어서 감사해 아 진짜 명반이야 이거 이 나라에 감사해 이 나라에 감사해 마이 칸트리 근데 이거 진짜 감사하게 돼 진짜 좋은 앨범이고 새우한테 감사해 예엉 마 프렌드 일단 저의 스윙스에 대한 그동안에 그 경력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때부터 팬이었어요 이거 전에 펀치라인킹이라고 믹스테잎 나온 거 있거든요 나갈 땐 꼭 알폰을 챙겨 막 이거 따라 부르고 어렸을 때 공연 가서 믹스테잎 공짜로 준 거 봤구만 일단 트랙 수를 보면 17개고 52분 빠방 하죠 일단 앨범 커버부터 맛보는 게 정석이죠 구름 계단 어떤 웅장한 행성들 위에 딱 서 있는 그리고 여긴 천상계야 나는 업그레이드 5를 내면서 한 계단 더 올라가서 나는 진짜 존나 씨발 킹이야 난 이제 여기까지 왔어 이스트 스윙스 이게 나야 그런 느낌이 드는 앨범 커버고요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정식입니다 오늘 래퍼 스윙스의 새로운 앨범이 나왔습니다 힙합 아티스트인 스윙스는 데뷔 이후 17년 동안 연예계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다양한 커리어를 만들어가고 있는 아티스트죠 스윙스 씨... 하... 병신새끼 아직도 이러고 있네 야 스윙스 씨 스윙스야 그래 너 내가 사람들 대신해서 너한테 할 말 좀 할 테니까 끄지 말고 끝까지 잘 들어봐 알았지? 난 니 행보가 멋있는 줄 알지? 그냥 막 앞뒤 안 가리고 무식하게 행동하면 막 그게 래퍼고 뭐 니가 말하는 힙합이야 어? 힙합은 이 사회에선 그냥 튀어나온 못이야 헉? 니네 시대는 진작에 갔고 너도 이제 좀 사라져 이 새끼야 오 쒸 니 음악, 니 이미지, 니 커리어 이제 다 파랗게 곰팡이 다 꼈어 너 이번 앨범 구림 알지? 끝이야 오? 다 엿보여 너 평소에 목에 힘 빼고 조금만 고개 숙였어도 그때 언제야 뭐 쇼미9 끝났을 땐가 그때? 너 사람들이 응원하고 막 좋아해주고 그때 좋은 이미지 이어갈 수 있었어 그니까 왜 나대 뭘 시켜서 니가 뭘 자꾸 뭘 받고 뭐 자꾸 불편한 얘기를 음악에서 해 다 시대 분위기라는 게 있는 거야 사람들이 불편하면 그냥 다들 자기 그렇게 굽히고 살아가 뭐 그렇게 특별해 니가 뭐야 이거 너 아무것도 아니고 니가 해온 것도 뭐 대단하게 큰 의미 있고 그런 거 없어 에이 니 이제 세상에 좀 맞춰서 적응해 아님 꺼주고 이 병신새끼야 오우 쉣 그대로 갈게요 그래 that's me 전엔 그냥 나 이제는 we we is my team AP와 friends 우린 기대치를 계속 울려 like 존나 쩔어 너 hiphop이 망했다고 그런 장르 받고 앉아 박아 하리요 bitch shut up 난 in my zone 이 싸구려 태도 품에 난 또 up 빨리 토큐다 나 놈 쫄면 꺼져버려 뜨거운 공기처럼 자연이 up 이거 겨절로 you can't stop this 왕터였던 놈이 그냥 마음씨 그런데도 항상 가장 앞에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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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난 오늘의 이륙 다른 이와 차이점 난 전환의 길을 오래 알았다면 너는 무조건 feel this make it millions like a killian uh show me the god damn money 한국은 클 거야 요트 살 거야 one day show me that my love fucking money 싫어 그럼 내가 쇼를 열게 show me가 잘 되게 한 놈 이리 나란 걸 알지 좀 사자 for rave show me the money 좋아 근데 우리끼리도 잘해야 돼 사업하면서도 민족받는 자격 있다는 걸 이쯤 깨야 해 안그럼 정리 당해 내 자리 내가 떠나면 누군가 바로 태울 거라는 거 잘 안 해 그러니 리어 페이스때 잘해줘 내가 랩 선택한게 장르객의 보 중요하게 빤 나도 내 가치의 판단 그러니까 아직도 난 이 비싸게 한 판단 원피스 맥이처럼 난 큰 손 난 덕 못해도 차지 낮은 곰 베테랑이 래퓸 한번 밟았고 화소평가 염먹어 난 리그 만든 놈 유일이 이 말이 안 어색한 사람 내가 뼈 맞아도 너네 애인께 자랑 내 몰락절 내는 더 못하지 상상 내가 믿는 게 뜨고 내가 가면 바로 하다 그래서 맨날 놀러 오래 옥타고 사다 짱 놈아 돈 받고 술 팔지마 술 다 환한 안 믿어 돈까스 판매라 역대 기록을 찍어 17년 전선 김아유처럼 머더팍인 지금 비치 비치 오케이 컴프렌데 이 시발롱그라 forever is our ass 하하하하하하 오케이 오케이 일단 조정식 아나운서가 나를 싫어했어 스킨부터 forever까지 여기까지가 딱 인트로 같거든요 여기서 일단 좀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앤티팬들에게 들어왔던 모든 걸 여기서 담았고 이거 X때면은 나한테 개 손해밖에 없는데 냈다 이 간지가 일단 느껴졌어 그래서 전 되게 좋았고 이번을 넘어왔는데 비트가 일단 개 좋거든요 이 앨범 커버 그대로 담았거든요 근데 랩 쪽에서 빠고는 건 아직 없어요 딱 인트로 느낌? 나 스윙스야 니네가 아무리 개 지랄하고 이거 망하면 나 X때? 나 그래도 그냥 내 거 할 거야 하면서 딱 시작 느낌 할렐루야 할렐루야 Anderle meet the devil he's a friend 할렐루야 Anderle meet the devil he's a friend shut your ass a bitch I ain't riding with no snitch I been hiding in the trenches waiting for my time to eat shut your ass a bitch I ain't riding with no snitch I been hiding in the trenches waiting for my time to eat but keep on guessing I been on talk too long You know that I don't even try but then I'm far from done You know I love the pressure I'm always under the gun You think it's time for me to be gone but damn you're so wrong Cause I got, I got, I got big shit poppin' Only God can stop me I take a bitch I turn my back and hear the panties dropping Andy love to stop and watch me I make this shit look eas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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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Said I make this shit look easy Yeah, yeah I ain't a saint I'd rather be mean behaving Than be a fucking pet And I'm tired of fucking dating I'd rather pay a bitch Fuck it off and blow the case I ain't looking for no love All I do is penetrate Yeah, yeah, yeah Hallelujah Underlay Underlay Meet the devil Meet the devil He's a friend He's a friend Underlay Meet the devil Boom He's a friend He's a bitch I ain't riding with no snitch I've been hiding in the trenches Waiting for my time to eat Shut your ass a bitch I ain't riding with no snitch I've been hiding in the trenches Waiting for my time to eat But keep on guessing I'm a b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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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eah Been my whole life Young and little type of Miss all I'm talking With the bitch You better step up That bitch is so stupid I had the lyrics Vela Yo, my shit loco Fuck your limits Fuck all that I know Take me I know I ain't bending I can't take me I can't take me I got my shit I can't take me I can't take me I know Just as soon as I can.. I am You need I can't take me I'm a bitch I'm a bitch I was afraid 여러분 채팅 이쁘게 쳐주세요 요거는 제가 딱 말할게요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왜냐면 한국어가 너무 없어 그냥 단순해 솔직히 이유는 한국어가 없어서 그냥 그 말 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비트가 좋아요 2번 3번 다 비트가 되게 좋다 요 앨범 커버 느낌이 난다 어 아 으 으 어 이거 이거 괜찮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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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 녹는다 이거 이거 뇌 녹네요 이거 진짜 괜찮다 4번 확 오고 여기서도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 나는 스윙스 님이 요 나갈 땡꼬 깔풍 이 한국말로 뱉을 때 좀 그 간지 간지가 팍 느껴지는데 여기도 영어다 이건 뭐 갠치니까 영어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할 수 있지만 저는 한국랩이 좀 더 매력 있으니까 근데 외힘 느낌을 내고 싶어서 이 앨범 자체가 외힘 느낌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영어를 많이 쓴 것 같고 양홍원 님 이분은 존나 잘한다 아니 진짜 이게 극찬 인건데 뇌가 녹아 그러니까 이 발음도 녹았어요 아주 잘 어울린다는 뜻이죠 비트랑 같아요 입이랑 뇌 입 비트가 3박자가 같이 논다 이 비트가 같이 잘 타지고 이 분은 뭐 인생 gta 하고 계신 것 같고 이번엔 좀 위험해 보여요 거의 갱스터 뇌 입 vendred anger 에피소드 나는 칠 때마저도 배웠단 걸 너무 잘하네 여전한 컨제 안 보여줄게 아냐 건지 자기 Fahronder 왕자리 란 놓친 걸 또 알려야 할 때 이 노래 해 창마저도 펌퍼 도끼피 안프로 난 피신저피신 들리 미등브리스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비트가 다 좋다. 느낌이 다 되게 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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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풀 파워풀 사이에 조금 더 릴렉스를 해주는 장치로 아주 적격이었다 어느 정도로 힘을 빼주냐면 헤드드드 드그드 헤드드 야 한 다음에 아악악악악 말도 안 되는 힘 뺨 이 정도 힘 뺨은 사실 기대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정말 힘을 확 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장치였다 아 그리고 전체적으로 왜 영어를 많이 썼는지 알겠어 그냥 청각적 쾌감 그런 거에다가 좀 더 맞춘 거 같아요 이 앨범 자체를 외국 힙합 듣는 느낌으로 들어라 느낌으로 낸 거 같은데 사운드적인 거를 신경을 많이 쓴 느낌 또 있어 배신도 깨받아 봣 맞을수록 세저갈 뿐 달아 토큰 물도 약 용서 내가 뭔데 걍 정보긴 해 다 복수는 default한 계획하다 참일 친 않아 개감 느낄 정도 그 이상은 말길 장애물 진 파리 깐 가시밧길 내 술을 못 잊지 내 술을 못 잊지 왜 난 받은 판 밖에 예쁜 개선이지 내 꿀로 들은 자켓 에이 스웅 좀 더 세게 랩해보래 주말 내내 세게 했어 너무 피곤해도 못해 안방에서 내 티꼬에 부르네 내 노래 이 바닥 신물라도 이래서 하나봐 오래 내 맘아 내가 잘 알아 나는 연예인인데도 연예인병 걸렸다 너무 흐마네 세수 안 하고 나갈까 틀린 거라면서도 왜 자꾸 맞는 것 같냐 생색 난 내 자신에게 땡캐 인류 외에 난 내 모든 것을 생채 죽겠네 덮고 자면 닮은 뱅깨 얄짤 없단 말에 정이 나야 맹세 거울 보고 절할까봐 지금 진지해 여기 웃은 인문장과 캠피스 커플 시시 이모가 좋아하는 삼촌나와 티비에 나한테 돈 한건 넌 머리벽에 튕기네 Yeah I'm flexing on your next beat 잘고 잘 like tetris presidential 객식 그래도 가능해 견이자 인바디 한번 올리면 뉴스에 뜨지 누구 팬보단 내 헤이더가 백대 함부로운 수치 내 액수 군탄 그 내 명품 장사 핵곡도 크게 매너 난 금방 밥먹어 배 나 없대서 불 끄지 I saw that girl in a movie Now she acting on like we human interview 우지 감분 잘 써주대 내 기사 저분 이상 치과 원장 지금 난 아까스 힙할 아하더니 삼켜도 괜찮아요 그래 와 이 시랄 자가 동장도 아닌데 송아지들 같이 뱀새 어깨가 무겁거든 밀지 않냐 캔니의 벤지프레스 해 때 못생겨도 더 많은 멤버의 handsome damn son superstar 놓게 인생이 맨헌 hey swing 좀 더 세게 랩해보래 허잇밤에 세게 했어 너무 미안해 또 못해 앞방에서 내 티 잊고 얜 부르네 내 노래 이 바닥 지겨워도 이래 설 하나봐 오래 yeah damn I'm hot 내가 잘 알아 나는 연예인인데도 연예인병 걸렸다 너무 오만에 세수 안하고 나갈까 틀린 거라면서도 왜 자꾸 맞는 것 같냐 yeah 생색 난 내 자신에게 think yeah heal you where 난 내 모든 것을 생체 yeah 죽겠네 덮고 자면 닮은 blanket 얄짤 없단 말에 정인 나의 맹색 거울 보고 절할까봐 지금 진지게 여교수님 문장과 Pampers 커플 시시켜 히모가 좋아하네 삼신아 TV yeah 나한테 돈 안 건눈 머리 벽에 튕기네 yeah flexing on your next bitch 잘고자 like tetris PD and your kek shit yeah 그래도 got her hands it 2024년식 내 맘대로 할껀데 노래다 어떤 느낌이냐면 말 그대로인 거 같아요 너네가 해달라는 거 원하는 거 알아 아는데 난 이거 하고 싶은데? 그냥 그런 느낌인데? 요즘에 나 이렇게 랩하는 거에 꽂혔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니네가 뭔데? 약간 그런 간지? 여유 간지가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무난해요 그래서 확 꽂히지도 않고 구리지도 않고 그냥 스윙스 느낌인데? 내가 어젠가 그저께 인스타그램에다가 어제 좀 부렸어 내 앨범 어? 오늘도 우리 거! 우리 호수 부지래 와봐 가까이 소름은 불가피 1월에 반바지 세련된 가면서도 여전히 날라리 삽질해 땅 파다가 오늘은 땅 사지 자의를 보여줬어 싸울까 장사지 누군 오늘만 생각해 오직 한탕씩 내 엑스의 출근 아니지 창가 미 블러스커스 빨아 타차보다 많다 피 yeah 지지요 난 무 CEO 내 이기지요 누구 눈에 한 보일 뿐 언제나 무스무슈 토피도 지가 꼬는 괴로포 아트락디보 겟다 기계로 루갈 꼰띠고 라 센세리다리스 미의 스티로 원 for the money and two for the show 내 방식대로 하는 게 네 기준의 성공 내 flow like water 내 대부가 와서 또 한 번 너네 shocked up 어리고 모른 무선 예가채기 옛부터 바보들은 감정 조절 못해 다쳤지 난 젊은 애들 깨운 금색 사크티 챔피언이 일상 속가 빡세지 누구나 치기 싫어해서 help me I phone sporter to the galaxy 니 담아들어 이건 성공 학습지 화문명은 다른만인 AP I'll get me 혹시 몰랐다면 이런 것이 구 유사 래퍼들 짜치는 것 말고 난 돼지 지가 아네 슈퍼글루 I'm real 그래 스윙스 got the juice 같이 날라가 찾자고 이 구스 무슨 말을 할라 그래 새벽 2시 여기 불레리라 그래 별로 안 좋아 수집 운표처럼 혀를 대고 또 갖다 붙이네 여친구 수진이 챙기라 해 눈치 예쁜 새 닮았네 혹시 찾아둔지 동작 안 펼쳐 제비도 아냐 순진한 척하지 마 나 자꾸 이러면 간다 근데 미안한데 나 대리해 줄 수 있을까 별거 없더만 여여섯 살 차 누나 아들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째 너무 알아 내가 원탑 내 고음 열린 봄기 중에 험담 내가 원탑 정말 근데 엄청 이 앨범 증명 아니라 그냥 선사 예 17년 상세 어쩜 난 정작이 안 끊겨라 유정란 문교수 졸업 안고 뛰어 컴 넣지 이 앨범 찍고 난 디 헤러 전부 뻥어리 닥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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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제목이 프리스타일이었구나 요거 좋아요 요거 재밌게 작업한 거 같아 닥쳐 이것도 평가할 수 없는 노래 여기서 여기까지 그냥 하고 싶은 거 재밌게 작업한 거 야 지훈아 너 형이 너 좋아하는 거 알지 근데 주변에 너가 하는 음악이랑 너 완전 또라이잖아 맞잖아 너 또라이 같은 행보를 보고 좋아하는 사람 치잖아 내 얘기 맨날 얘기했잖아 맨날 근데 너무 좋거든 너무 좋은데 형 경험이다 이게 걱정되는 게 좀 있어 왜냐면 그니까 그게 네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인 거 아는데 왜 그런지도 아는데 너 딴 사람들이랑 생각이 다르잖아 그래서 내가 널 좋아하는 거고 난 네가 생각하는 게 진짜 멋있어 진짜 멋있어 그리고 너는 다른 사람이랑 다른 게 뭐냐면 너는 증명하잖아 내 마누랑하고 맨날 얘기한다 너 진짜 되게 멋있다고? 그게 너무 멋있어 근데 내가 너 문스윙스야 부르잖아 들어 이 새끼야 너 인마 내일 모레 40이야 나 너 진짜 깜짝 놀라 너 그래도 운동하고 해가지고 너 근데 너 그렇게 빡세게 살지 않아도 돼 형 아 형이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진짜 아저씨들 설문조사했는데 후회되는 일이가 그렇게까지 빡세게 안 살아도 되었다가 1이래 응 봐라 예를 들면 아저씨한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걸 바라면 가혹하잖아 운동선수가 아무리 현역 때 메달 따도 어느 정도 나이 돼가지고 대회 나가서 지면 아무도 뭐라고 안 해 그런 것처럼 똑같은 거야 너가 안스러워서 그래 너 이미 멋있어 그러니까 너도 이제 진짜 살살해도 돼 아무도 욕 안 한다니까 왜냐면 너 이미 증명했기 때문에 아무도 널 욕 못 해 다 너 리스펙 해 그냥 부러워 욕하는 거고 막 그러는 거야 근데 너 내 말 안 듣잖아 결국 또 네 마음대로 하겠지 또 안 듣네 같아 먹어봐 한 잔 해 같아 저기 저 이거 녹음하냐 대동훈 너 이거 녹음하냐 대동훈 biblical Chinese ? 상탈 화상 터 하 때는 그냥 설명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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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 들어보겠습니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 사랑하는 대상.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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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in home every day every day All day all day all day all night 너의 옆에곁에 내가 All day all day all day 아 스위트 여러분 솔직히 선입견 이거 스윙스라는 생각 말고 그냥 진짜 선입견 빼고 들어보세요 나쁘지 않은 근데 이게 스윙스라고 생각하면 뭔가 이 형님 스윗해지셨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뺄 수 없긴 해 나도 사실 못 빼긴 하겠어 사랑하시잖아 사랑 노래 하고 싶으시잖아 동네에서 내가 존나 싸움 잘해가지고 존경하는 형이 있어 근데 그 형이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 형이 알고 보니까 존나 스윗한 거 보는 느낌? 그래서 약간 불편해 노래는 괜찮거든? 사랑이 느껴져서 데이트하는 모습 봤는데 막 애교쟁이야 딱 그 느낌 나쁘지 않아 근데 웃음이 살짝 나오긴 하네 세임오 세임오 치즈요? 치즈 여기 옮겨드릴게요 예! 아, 스무스 I was smoking better, my dream Girl goes on my team, I gon' make it work 10, 90, 50, 50 Made in my first day, out of dirt 사진 찍어, 찍어, 다음 칸인 지하철 PC방 냄새가 나인 카카오, 택시 쫌 피곤, 플레인, 머리카드, 나 백시 Boss, 방면, 나야, 나야, 지어, 백 꽉 많이 몰라, 저 무비로 해 Baby, you know I'm steady, you're clever I know it's another time and I can change it Let's be out, baby, you deserve it I know I'm not a firm, it's perfect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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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But you can never get me from the start Oh, she's leading my time to the attack I know, I'm missing out your body Stresh me out, smoking better, my dream 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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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 got your pipe in Oh, you're chipping out, I need to know you, why it fit When I'm onto chocolate, I miss you, Saity My 위를 밤, I set a lot of grinding 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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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 got your pipe in Got me, you're my mic, wanna bite me When I'm onto chocolate, I miss you, Saipi 이 제품은 프레쉬하고요. 스무스하네요. 훅 부분은 약간 제가 보통 샴푸만 쓰고 린스 안 하거든요. 되게 말랑말랑 부드럽게 이렇게 쓰윽 표현하기 어려운 그 린스 같은 느낌이 나고요. 일단 스윙스 형님이 이 위에 보다 조금 더 동네 형의 이미지를 챙기면서 갔어. 딱 프레쉬한 정도야. 러블리 하진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게 더 좋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김상민. 그는 감히 전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분은 위트가 섞여 있어서 좋았고 피식하게 되는. 여기서 하나 제 취향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게 더 좋아요. 왜냐면 이게 더 리얼이거든. 난 여기서 이 형의 리얼을 느꼈어. 나는 리얼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처음에 힘들어 버티면 이게 더 좋아. 겐치입니다. 결이 같으니까 비교한 거고 뭐가 더 좋은지. 다음 거 가겠습니다. 라운지 노래. 근데 앨범 재미있는데? 앨범 재미있는데? 그내자.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I'm getting one of those. If you want to roll again. Only if you want to roll again. Then the chair is gonna not mind. 아 좋은데 이거? 어 이거 좋아 이게 about position when we both in the spot and got his heart to stop whistle like a pot hot like the album drop whistle like a pot hot like the album draw goddamn we looking at each other but we're walking towards the same thing same thing sweet like a daydream dripping honeydew mom comes around and ask what honeys do goddamn everybody in a hurry goddamn I don't miss like it's curry goddamn young king of the city I got a lot of ugly but you baby girl I got you baby girl I got you baby girl I got you okay okay 겐취로 여기 랩이 제일 내 기준에서 제일 스윙스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가장 귀가 편했어요 요 느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피처링을 잘 쓰신다 이 곡 느낌을 잘 파악하시는 것 같아요 피처링이 항상 좋다 듣고 있어 나도 이 노래 좋아하는데 벌써 희년이 지났지 세상은 많이 바뀐 듯해 너와 희년 끝에서 내게 미련 없을 거라고 확신했었던 나 아직 난 사랑한다고 말했어 그때 그 말을 믿었을 걸 며칠 전 그는 날 만났다며 더 잘 지내냐고 물어보려다 말았어 꼭 헤어지고 나면 남자들은 바뀌어 계속 연락했더니 넌 번호를 바꿨어 good girl 난 네가 자랑스러워 이 남자친구가 난 진심으로 부러워 만나면 걔 때리지도 몰라 내가 이러니 넌 비밀리에 사귄 거야 걔가 널 울렸으면 좋겠어 나보다 백배하니 첨배 더 못했어 좋다 이거 근데 그건 불가능해 그건 악마지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안 하지 나 연기신련들어서 속으로 놀고 있어 이 노래는 떠야 돼 널 위해 듣고 있어 이 노래를 듣고 있다면 고민하지마 그때 몰랐지만 난 너의 중독자야 for your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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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심 많은 거짓말 your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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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실하게 필요해 your love 도대체 어디 갔어 네가 살던 집 앞에서 널 기다려 이사한다 했는데 갔을까 정말로 받기 싫어했던 너 어떻게 혼자서 넌 네 친구들한테 혹시 내 욕해 나 할 말 없어 솔직히 너는 애들 돼 그렇게 화 풀릴 때까지 실컷 나를 원망하는 게 지치고 찌려 나 용서하고 돌아온다면 나는 퇴할게 내 팬 싫어했잖아 원한다면 다 해 너처럼 날 사랑한 여잔 없었거든 너란 다 비교해도 너에게 쳤어 늘 너 같은 건 백과 점선 팔지 않거든 이 집 없는 느낌 나게 같은 가벼움 나 연기신련들어서 속으로 놀고 있어 이 노래는 떠야 돼 널 위해 듣고 있어 I wanted to know if you snake me 한번이라도 나를 그리워했니 한 번이라도 나를 그리워했니 이 노래를 듣고 있다면 고민하지마 그때를 몰라 지지마 그때를 몰라 지지마 너의 중복자야 For your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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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많은 거지 말 Your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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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하게 필요해 Your love 이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은 24년 버전으로 최신 한번 해도 되겠는데? 이거 플리곡인데? 점프! 뛰어버리고 싶어서 만들 곡입니다 한 사람의 미래 예상하는 방법 사실은 간단한 것 예어제를 보면 돼 다 익혀 마치 보면 돼 10년 동안 뭐했니? 술만 먹고 토했니? 그리고 그게 다야 그래 간단하다 나는 최고가 될래 알아서 방법 안다면 난 탓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다들 해온 거야 몰아쳐 그래서 가진 놈 지봉을 쳐 바지에 잠을 흘린데 일어서 천장을 뚫어야만 사는 것처럼 오일 굽다 붉게 발견한 상황처럼 살고자 한다면 함역밥소처럼 추움나게 눌러 나는 팝불이 아니야 절대 바닥에 안 붙어 나는 예설을 지키려 하지 마음을 난 숙여 나는 내 안에 신이 있어 두 동물도 뚫어 나는 추움나게 쩔어 거의 20년을 벗어 못도 안 하고 버티 그래 해나 피고 꺼서 월에 한 번만 fuck하기로 정했네 그래서 우리 사이는 결국 정액제 나는 지켜져서 죽자마자 헌액댁 애처럼 냄새 맡고 방자 섞고 somewhere 해 우린 모두 다 죽어 다 난 방법을 정해 힘 랩을 샌백 안방에 걸었네 나는 전설이야 근데 죽나 살아있지 전설이 되려면 보통 땅속에서 시치 이 집에 맞추려고 날 죽이려 하고 이미 우울증 환자들에게 나는 삶이 돼 지치 고급적이 살래 넌 연예인 맞니? 그래서 앱 두 개 날려 팬디같이 난 10촌농 출신 그게 나야 이태리 가자 하면 난 가서 테리를 찾아 짜치게 뭔가 뒤에 숨어있진 않아 사업과 장사 중 이건 그냥 장사 힙합이라서 이런 것이 남은 아냐 힙합은 힙합이고 이게 진짜 나야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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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air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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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air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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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air 머리 초대 나를 like you don't care I said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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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air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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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air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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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air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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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air 머리 초대 나를 like you don't care 모두 측정이 틀린 내 그릇의 크기 난 내 기준의 성공이란 마 느낌 저 믹스테이 형들 전부 초파로 루키 다들 내 일로 밀어 난 AK가 즉시 도대체 왜 이렇게 사냐 궁금해 같이 돌아가볼까 내가 숨을 때 만원 한잔 갖고 나는 가스 클럽 모델에 둘러싸여서 크라운제 형 그 형은 나를 몰라 나도 마찬가지 근데 작아지는 기분 난 그때 알았지 아무도 나랑 봐도 해라 짭순 아이 그 기분을 보관해 내 품에 안았지 이제 밀리지 않아 나는 8톤 첫 밤에 쓸 때 이미가 가장 밖고 나는 fuck 나는 낮은 공을 차지 왜 내 할 수 없어 dumb I don't give a fuck 누구나 할 수 있어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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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air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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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air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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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air 머리초난 나를 like you don't care 나 어쩔 때 정국이 하는 것 같아서 비난 근데 뭐지 가끔 그게 사실이야 누군가의 항몽이 내게 현실이지 비가 오고 나면 다시 꽃이 피지 꽃이 피지 추억때도 그냥 감사하래 그만한 너를 기억하게 잘 먹어 봐도 종이랑 나갈 때 불평을 하려하는 것만은 아니지 좀 나게 외로워 시발 늙은 사람들은 항상 이런 기분일까 모두가 찡그려 항상 웃지 않으면 나같으니까 인생은 소술이고 종이가 모두의 시간 이 애털 고마워 이게 내 계획이야 비를 불러 모아 매일 하드 하지 fuck 모든 종아를 다 쏘면 젊은 위에서 이 애털 고마워 아 근데 나는 진짜 들으면서 좀 느끼는 건데 채팅의 그 기준점이 확실히 스윙스 님한테는 좀 높은 것 같아 구리인가? 별로 안 구리지 않나? 안녕하세요 좀 이게 이해가 돼 가사들이 업그레이드 5 혹시 잘 들으셨나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스킬을 통해 음악으로 표현하지 못한 마음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업그레이드라는 단어와 그 단어의 의미를 무지 좋아해서 17년째 이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네요 총 6개째에요 이번 앨범 포함한다면 2008년도에 나왔던 업그레이드 1에 대해서 제 의도를 굳이 설명해드리자면 당시 우리나라 힙합 가사 스타일이 조금 더 다채로워졌으면 했던 마음이 컸어요 21살 주제에 건방지게 들리려는 의도는 삐딱했던 저로선 매우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홍보할 때도 그랬고 근데 또 엄청난 애정을 담고 정말 감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오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4라고 4년 전에 낸 제 정규는 제가 래퍼 말고도 프로듀서로서도 자질을 갖췄다고 보여주고 싶었어요 몇 개월 만에 프로듀싱을 배워서 그냥 정규 전체를 제가 혼자 다 만들었어요 저를 더 부시고 성장시키고 싶은 마음은 언제나 컸는데 그 앨범에서 그것을 매우 강하게 표현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애정이 또 그만큼 큽니다 그 외에 업그레이드 작품들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안 할게요 물론 이번 앨범 빼고요 제 이야기의 포인트를 이미 모두가 알고 계실 거라고 이미 생각을 해요 업그레이드 5를 통해 전 듣는 분들이 꼭 느꼈으면 했던 것들이 사실 있어요 저는 이미 너무 유명해져 버렸어요 초등학생들도 알고 어르신들도 알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제적으로 제가 골고루 유명해지는 것이면 몰라도 딱 한국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이 나라에서 어르신들까지 저를 아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돼요 저는 막 어른들 앞에서 문지훈이라는 사람을 넘어 스윙스라는 캐릭터의 성격이나 말투 태도를 이렇게 다 보여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세상에서 저 같은 사람에게서 너무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좀 알잖아요? 설마 그냥 귀찮으니까 안 할래? 너무 길어져요 너무 길어져요 너무 다른 세대이기도 하고 더군다나 장면은 뭐 말할 거 없잖아요 한국에서 힙합이라는 건 굉장히 이질감이 장난 아니에요 이즈요 그래서 누구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럴 거면 그냥 얌전하게 모두랑 어우려져서 얌전히 살고 음악도 그냥 그렇게 하지 왜 정작 행동과 음악을 그렇게 튀냐 매우 유효한 부름을 저에게 해줍니다 이것이 제가 느끼는 가장 큰 갈등이에요 음악하면서 그냥 제 멋대로이 고픈 이 마음과 또 저와 너무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을 존중해 주고 싶은 그 마음과 이게 싸워요 매일매일 한국이라는 나라에서는 힙합, 외국 문화를 가져와서 한다는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미친 거고 어떻게 보면 부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뭐 아프리카 황소개구리를 뭐 어디 아프리카 황소개구리 물에다 갖다 놓으면 뭐 어떻게 했지 뻔하잖아요 비슷한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에요 좀 과장법이긴 하지만 아프리카 황소개구리 그런데 이번 앨범에서 전 저를 선택했어요 과감히 사실 그게 두려워요 저 내일모레 마흔이에요 남들도 생각할 줄 알기 시작했어요 이제야 이 나이에 지켜야 할 사람이 100명이 이제 다 돼가고 있어요 성격도 유해지고 있어요 호르몬의 변화인가? 모르겠다 근데 저는 지금 제가 얼마나 더 오래 할지 모르지만 스윙스라는 이 제가 만들어 온 이 자아는 저한테 소중한 이 자아는 17년 걸렸는데 지금도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전 이번 앨범도 그렇고 앞으로도 뭐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사람은 변하니까 근데 이놈 지금 이 앨범에서 지킬 거에요 지키고 더 업그레이드 시킬 거에요 그래서 이 앨범은 정말 제가 만들고 그래서 업그레이드구나 그래서 업그레이드구나 저쪽으로 돌아가셔서 듣는 것이 어떨까요 오케이 그리고 TS 디럭스 앨범도 나옵니다 이 앨범을 탄생하게 가장 많이 도와준 우리 총 프로듀싱 같은 오카시 게임과 근데 끊임없는 작업과 녹음과 분노와 우울을 다 받아준 우리 오스틴 베이 그리고 정말 아무리 바빠도 날 챙겨준 누구보다도 챙겨준 그냥 녹창 그리고 내 동생 내가 많이 아끼는 이 앨범에 가장 많은 영감을 준 사람이기도 한 김호연 내 동생 오래한 포스트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리고 제 팬들 너무 감사해요 아 역시 팬들 피네이션 AP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업그레이드 5 I'm out I'm out 아 진짜 이 형님 재밌네 이렇게 업그레이드 5 트랙 1부터 끝까지 한번 돌려봤는데 저의 느낌 딱 말해드리면 사람이 멋있네요 진짜 제 솔직한 소감 말해드릴게요 1번에서 이미 다 예측했어요 여러분들의 채팅은 그거를 한 10번쯤에서 느꼈는데 그럼에도 내고 자기 자신의 지금 현재 상황과 현재 마음을 음악으로 기록한다는 거 그런게 이제 예술하는 사람의 어떤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 무서움을 이겨내고 발매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멋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음악적인 얘기를 좀 하면 랩을 너무 잘해 잘 뱉어 그래서 비트와 어우러지기가 되게 힘든 파워를 가진 것 같아요 너무 파워가 쎄 비트를 이겨버려 그런 느낌이 좀 든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스윙스라는 사람이 내지 않은 그냥 앨범이었다면 사람들은 괜찮게 들었을 것 같아 그렇다고 막 명반 막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제 기준에서는 어? 아 근데 그 말도 맞는 것 같긴하다 스윙스라서 듣는다 그 말도 맞다 어쨌든 되게 재밌게 들었고 이 형님은 그냥 이렇게 계속 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구리다고 하면 어떠지? 구리다고 하면 어쩌지?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계속 이런 식으로 현재 스윙스의 작업물들을 업그레이드 6 업그레이드 7 이렇게 계속해서 내주는 게 진짜 멋있는 스윙스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페이브릿 트랙은 폰플릭 올데이 듣고 있어 님들 진짜 선입견이라니까요 우리가 스윙스를 진짜 잘 알아서 그렇다니까? 아예 그냥 지워봐봐 스윙스라는 사람이 아니야 진짜 괜찮다니까? 님들이 자꾸 채팅으로 까잖아요 우리 형 난 재밌게 잘 들었단 말이야 오늘 채팅창을 보면서 앨범을 들어서 더 스윙스에 대한 애정이 높아졌어요 어떤 기분인지 알 것 같다 진짜 억바가 아니야 그렇다고 억가도 안 해 난 그냥 재밌게 잘 들었어 딱 그 느낌이야 근데 님들 진짜 너무 하세요 두려워할 만한 것 같아 내가 스윙스라도 두려워하겠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생각도 리스펙트합니다 근데 저는 나쁘지 않았다 그러면 안 좋았던 점도 말씀드릴까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보다 한국어 쓸 때가 더 빛나시는 것 같고 왜냐면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이 나레이션 부분을 곡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한국어가 들어간 랩으로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아 나는 어디서 마음이 아팠는지 아세요? 27번에서 마음이 아팠어 아니 형님 그냥 씨발 랩으로 박아주세요 이 씨발년들아 하면서 그거야 그냥 내 말은 그냥 야 이 개새끼들아 니네 족도 모르면서 랩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용신들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지 나는 그리고 가장 좋았던 점은 사실 비트에요 비트가 제일 좋아 비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린 거 하나도 없었어 감히 말하자면 단 하나도 없었어 와 근데 윙쌤님 진짜 작업물 어떻게 내셨냐 업그레이드 5를 낸 것이잖아 리스펙하게 되네 하던 거 그대로 해? 그러면 어? 이 새끼 바뀐 거 없네 그리고 최신 걸로 해? 왜 스윙스 이런 거 안? 원래 잘하던 거 빡센 거 하지? 빡세게 또 해? 어 하나도 바뀐 게 없네 이게 진짜 가불기를 제대로 걸려있어 형님 그냥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그 다음에 그냥 쌍욕 박아주세요 스킨 말고 랩으로 야 근데 솔직히 이건 인정하셔야 되잖아요 기준이 스윙스라는 이름이라서 우리가 듣는 것도 있지만 스윙스면 어느 정도 해야 하는가 존다 높긴 해 그거 어떻게 뚫려 솔직히 제가 지금까지 음감회를 했던 채팅창을 저는 다 경험했잖아요 내 기준에서 어까가 많은 거 같아서 그래 이 정도인가 싶어서 나도 내기가 있으니까 내 기준이 있고 올해의 앨범 급이라매 아니 윙쌤님이 인스타에서 올해의 앨범 급이라고 하셨어? 그게 스윙스냐 그게 행님이라고 아니 행님 그거를 해놓으셔서 그랬구나 그거는 좀 어플을 살짝 행님 저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진짜 진심입니다 그니까 스윙스라는 사람은 100년 후에 국내 힙합에 대해서 거론할 때 진짜 영향력 확실해 이거 누가 늘 수 있을까? 이거 진짜 엄청난 용기야 약간 라디오 듣는 느낌도 있었어 새벽 2시에 작업하고 있고 그냥 진짜 음악 한 거를 내는 앨범이고 스윙스 작업실에 같이 있는 듯한 느낌? 재밌었어요 여하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